자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운드에 김권 선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쳤습니다. 높이 뜬 타고 일루수가 잡아서 일루수가 자리 잡았습니다. 일루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쳤습니다. 아 투수 직선타. 투수가 직접 잡아내면서 2구 아웃 스윙 다시 한번 같은 타고 오고 스윙 삼진콕 놓쳤습니다만 타자 주자는 그대로 덕아웃으로 돌아가면서 금발 투수는 정성일 선수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초구를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어우 두번 스윙 삼진으로 선도타자 최지윤을 초구 아 볼 좋네요 2구 아 스윙 스윙 삼진으로 2구 스윙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정성일 선수입니다. 1구 2구를 맞습니다. 스윙 스윙 삼진으로 초구 2구 스윙 2구 2구 몸쪽 볼 그러나 파울입니다. 4구 아 이거 잡아내면서 루킹 삼진 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3개를 잡아내는 정성일 선수입니다. 쳤습니다. 1루수가 잡아서 1루수 송구 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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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습니다. 잘 맞은 따구 1루수 다이빙 캣치 박재정 1루로 송구 아 공 아 다시 따구가 직선타로 1루수 신대성 선수가 다이빙을 하면서 잡아냈어요. 잡아냈 이후에 1루주자가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최지윤 선수가 끊었기 때문에 1루로 송구를 했습니다만 1루수가 공을 한번 떨궜습니다. 그래서 일단 1루주자는 4회초 공격을 이어 드리겠습니다. 타석에는 6번 타자 이승호 선수 초구 쳤습니다. 일격수가 잡아서 1루로 송구 깔끔한 수비 보여주는 최지윤 선수입니다. 2구입니다. 풀카운트 쳤습니다. 높이 튼 타구 중견수 중견수가 잡아냈습니다. 중견수 현영균 선수가 안정감있는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5구 쳤습니다. 높이 튼 타구 1루수 1루수 1루수가 1루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공수 교대 타석에는 7번 타자 이세정 선수 선출이죠. 쳤습니다. 높이 튼 타구 우중간 1루수가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않다. 1루자 박재정 2루 돌아 3루까지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이종호 선수 1루수자 바로 바로 뛰었습니다. 아 공 뒤로 빠졌어요. 아 박재정 주자가 아 슬라이드 아 아웃이네요. 주자 바로 뛰었고요. 아 1루 2루 송구 세이브이고 아 큰사이 3루 주자 우민 유격수가 공을 놓치면서 다시 한번 발로 한점을 추구하는 그란드슬램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를 냈던 김원덱 선수 두번째 타석 초구 쳤습니다. 우중간 우익수가 우익수가 1루 우익수 딜을 칠 넘기는 한타 패스 빠졌습니다. 타자주자 2루까지 여유있습니다. 2루에서 여유있게 들어가는 김원덱 선수 아 1번 타자 장혜송 선수입니다. 2구 쳤습니다. 좌중간 좌중간 중견수가 아 놓쳤어요. 그사이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여유있습니다. 타자주자 2루까지 야 연속 2루타가 터집니다. 타석에는 5번 타자 박재정 선수 첫 타석 4안타 두번째 타석 몸에 맞는 볼로 100% 출루에 성공한 박재정 2구 잘 쳤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2루가 2루가 3루 돌아서 3루 돌아서 홈까지 홈인 1점 추가하는 그랜드슬랭 4구 쳤습니다. 쭉쭉 나가는 타구 펜슬을 아원 바운드로 맞췄습니다. 태아구가 태아구가 너무 빨라서 2루까지 못 갈 것 같았는데 발도 빠르네요. 나영원 선수 다석엔 8번 타자 서성환 선수 몸쪽 주자 뛰었어요. 3루까지 3루에서 3루에서 세입입니다. 5구 아 공이 뒤로 빠졌어요. 3루 주자 홈으로 홈에서 세입 공 뒤로 빠졌고요. 1루 주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자 잘 맞았어요. 좌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자 홈에서 홈에서 아공 놓치면서 세입